안녕하세요. 엔학 인도네시아 첫걸음 강사 황우중입니다.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통역사 그리고 강사,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. 현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예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. 오늘 첫걸음이에요.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에 회화 공부하는 사람은 회화를 잘하게 되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죠. 저와 같이 천천히 차근차근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열심히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오늘 1강입니다. 1강. 제목이 뭐죠? 알파벳과 모음. 자 그래서 어떤 언어를 배우던 우선 알파벳, 읽는 방법을 알아야겠죠?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